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꽤 많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약재료를 모아서 파는 큰 건재상이 있었어요. 이 마을 근처에는 인삼, 박하, 당귀, 오미자, 작약 같은 약초를 심어서 가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건재상은 약초밭에서 거두어들인 약초를 사들여 모아두었다가 작은 약국에 한약을 지을 재료로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 대여서피를 끌고 이 건재상 앞에 나타났어요. 말들의 양쪽 길마에는 부대가 가득 실려 있었죠. 오, 좋은 약초가 든 것 같군. 건재상 주인은 그것을 보자 한약재료를 팔러 온 사람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흥정해서 사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을 임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마을에 씻고 오신 것이 무슨 약초입니까요? 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 저한테 팔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마을 임자는 길마에 실린 부대 속에서 아주 크고 미끈하게 생긴 탐스러운 인삼 한 뿌리를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주인장, 저 말들에 실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생긴 인삼들입니다. 허허, 훌륭합니다. 그래, 모두 얼마를 받을 작정이신가요? 주인장, 이 인삼들은 팔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실은 돈을 급히 쓸 때가 있어 이걸 잡히고라도 돈을 좀 꿀까 하고. 좋은 인삼을 싸게 사서 한미천 단단히 벌어볼 생각이었던 건재상 주인은 이 말을 듣자 그만 맥이 탁 풀렸어요. 하지만 건재상 주인은 이내 마음을 돌렸죠. 아니야, 비싼 인삼을 저렇게 많이 막고 돈을 구워주는 것이니 만약 돈을 떼어도 인삼값이 그 돈의 몇 곱절은 될 것이지. 음, 그러시오. 한대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꼭 천냥이 필요합니다. 천냥이라, 천냥이라. 건재상 주인은 마을에 실린 인삼부대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소이다. 천냥을 꾸어뜨리지요. 하지만 갚을 때는 꼭 이자를 붙여서 갚으셔야 합니다. 아무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대신 주인장께서는 한 달 후에 돈을 가져오면 반드시 이 인삼을 도로 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재상 주인은 천냥을 그 인삼 임자에게 내주고 그 대신 인삼부대를 받아 광 속에다 단단히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뒤 한 달이 지나도 인삼 임자는 돈을 갚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재상 주인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어요. 맡아둔 인삼이 4,5천 양어치는 데니까 염려 없겠지. 그러나 또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삼 임자는 코끝도 보이지 않았죠. 건재상 주인은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광 속으로 들어가 인삼부대를 모두 풀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이건 이 인삼이 아니라 백돌아지다. 아이고, 난 망했다. 사실 그 인삼 임자는 못된 사기꾼이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말에 싣고 온 것은 모두 백돌아지였으니까요. 건재상 주인에게 본보기로 내본 것만이 진짜 인삼이었는데 건재상 주인은 그것이 다 진짜 인삼인 줄만 알고 속아 넘어간 것이죠. 건재상 주인이 울고 있자 13살난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요? 무슨 일이라니. 아, 일도 이만저만 해야지.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건재상 주인은 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자기가 속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난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녀석아, 이제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을 어떻게 안 하겠느냐. 그런 일이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그 돈을 꼭 찾아 들을 테니 염려 마시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밤이 되자 아들은 그 백돌아지 부대를 모두 다른 곳에 감추고 광벽에다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구멍 앞으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앞에서 큰 소리로 우십시오. 그러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면 간밤에 도둑이 들어 인삼부대를 다 훔쳐갔다. 인삼임자가 인삼을 찾으러 오면 우리 재산을 다 주워도 모자라 우는 거라고 하십시오. 건재상 주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아내와 함께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과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가닥을 물었죠.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건재상 주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도둑을 맞아 억울해서 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도 인삼값을 물어줄 수 없답니다. 아이고! 건재상 주인이 인삼을 도둑맞은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방 온 마을에 퍼져 그 사기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곧 건재상으로 찾아와 천냥과 이자를 내놓고 말했습니다. 어서 맡긴 인삼을 이제 내주시오. 애기 모데놈 인삼이라고! 백돌아지를 인삼이라고 속이다니! 나와 함께 강가로 가자! 그렇게 해서 건재상 주인은 희만들이고 사기꾼을 붙잡아 관가에 넘겼습니다. 잃었던 천냥을 도로 찾은 건재상 주인은 아들을 몇 번이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후로 꽤 많은 소년의 총명함을 알게 된 원님은 어려운 재판이 있으면 소년을 불러와 묶고 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지혜로운 소년의 아버지네 건재상에는 가장 좋은 약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진짜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건재상 주인은 더 이상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괴물을 물리친 젊은이 아주 오랜 옛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온 나라 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머리가 아홉에, 코도 입도 아홉, 눈곽 있는 열여덟 개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은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가곤 했죠. 잡혀간 사람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이 임금님이 사는 대거래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괴물은 임금님의 막내딸을 번쩍 안고 사라져버렸어요. 날이 밝자 임금님은 신하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서 우리 공주를 구해오겠느냐? 하지만 신하들은 서로 쭈뼛쭈뼛 눈치만 살폈죠. 하는 수 없이 임금은 고을마다 방을 써붙이게 했습니다.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괴물을 잡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지고 괴물은 점점 더 사나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용감한 젊은이가 대걸로 찾아왔어요. 전하, 제가 반드시 괴물을 없애고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와줄 병사 세 명도 함께 날려보냈어요. 젊은이와 병사들은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을 찾아 사흘 낮과 밤을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녔죠. 괴물을 잡기는커녕 잡기도 어렵겠소이다. 알고 다리야. 젊은이와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병사들은 그늘에 들어누어 잠이 들었고 젊은이도 앉은 채로 깜빡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이 산을 돌아가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을 것이다. 바위를 지우고 땅속 세상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이 있느니라. 젊은이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은이는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커다란 바위가 있었죠. 바위 밑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좁은 구멍이 있었어요. 젊은이는 칙넝쿨을 길게 이어서 그 끝에 광주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새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타고 내려가서 땅속 세상을 살펴보시오. 만약 위험이 닥치면 이 칙넝쿨을 흔들어요. 그러면 곧 끌어올려주리다. 첫 번째 병사는 조금 내려가서는 덜컥 겁이나 덩쿨을 흔들었어요. 두 번째 병사는 반쯤 내려가서는 또 덜컥 겁이나 덩쿨을 흔들었죠. 세 번째 병사는 거의 다 내려가서는 또 덜컥 겁이나 덩쿨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젊은이가 광주리를 타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더니 드디어 땅속 세상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신기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들판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커다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저것이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의 집이로구나. 젊은이는 얼른 집 옆에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죠. 잠시 뒤 물동이를 잃은 어여픈 아가씨가 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괴물이 잡아간 공주였어요. 공주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렀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누구셔요?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제게 괴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젊은이의 말에 공주는 띨듯이 기뻤어요. 괴물은 지금 집에 없답니다. 사흘 뒤에 돌아올 거예요. 제가 괴물이 먹는 신비한 약초를 몰래 갖다 드릴 테니 우선 그걸 먹고 힘을 기르십시오. 공주는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의 집에서 무처럼 생긴 약초를 들고 나왔어요. 젊은이가 약초를 꿀꺽 삼키자 몸에서 기운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무릎까지 들어올리고 둘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어깨 위로 번쩍 셋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빙빙 돌리면서 공중을 휙휙 날아다니기까지 했어요. 이제 괴물과 싸우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공주님 덕분입니다. 그때였죠.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는 재빨리 버드나무 위에 공주는 버드나무 뒤에 숨었어요.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나. 괴물은 아홉 개의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난다. 사람 소리가 나. 열여덟 개의 개를 쫑긋 세우고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가 천둥같이 큰 소리를 내질렀어요. 머리 아홉 달린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젊은이가 칼을 휘두르자 괴물도 질새라 달려들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모래바람이 일었어요. 둘은 서로 뒤엉켜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치솟았어요.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번쩍거렸죠. 그러더니 하늘에서 툭! 하고 괴물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머리가 몸뚱이에 다시 못 붙도록 제를 뿌렸어요. 이제 여덟 머리 남았습니다.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머리가 하나, 두. 이제 일곱 머리 남았어요. 여섯 머리, 다섯 머리. 그렇게 마침내 아홉 머리가 다 떨어지자 괴물의 몸도 쿵! 쓰러지고 말았죠. 젊은이는 괴물의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광주리에 태워서 땅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도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공주를 태워보냈던 광주리가 다시 내려오질 않았어요. 어서 광주리를 내려주시오! 젊은이가 소리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고는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벼슬과 재물에 눈이 먼 병사들이 바위로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 이럴 수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젊은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저만 치서 낯익은 노인이 말을 끌고 걸어왔어요. 아니, 당신은 제 꿈에 나타나셨던 할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어서 다시요. 이 말이 당신을 땅 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말 위에 타고 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말이 힘차게 울어대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구멍을 막은 바위를 힘껏 밀쳐냈어요. 젊은이는 눈 깜짝할 새 궁궐 앞에 도착했죠. 마침 병사들은 임금님께 거짓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희가 공주님을 구하고 나서 젊은이를 구하려는데 커다란 바위가 구멍 입구로 굴러갔지 뭡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땅 속에 갇혀 죽고 그때 젊은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놈들! 눈을 부릅뜬 젊은이를 보자 병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덜덜떨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큰 벌을 내렸죠. 그리고 용감한 젊은이에게는 벼슬과 재물을 내리고 임금님의 막내 사위로 삼았답니다. 귀신을 보낸 장님 옛날 어느 곳에 장님 할아버지가 한 분 살았습니다. 이 장님 할아버지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대신 귀신 같은 것은 잘 보는 신기한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장님 할아버지는 늘 몹시 바빴죠. 아이고, 용감님! 제발 제 딸에 좀! 용감님! 아내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부탁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장님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마침 앞으로 어떤 짐꾼이 지게에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큰일이 나겠는걸! 장님 할아버지는 근심스레 중얼거렸어요. 짐꾼이 지고 가는 건 혼인잔치에 쓰는 과일이었는데 그 위에 귀신이 떡 버티고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귀신이 또 어느 집에 가서 누굴 괴롭히려고! 장님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짐꾼의 뒤를 밟아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짐꾼은 어떤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잔치집은 많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고 있었죠. 장님 할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잔치집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는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신부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느 날 신부가 죽다니 의원 좀 불러오구려!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의원은 불러 뭘 한단 말이요! 홀례식 준비로 부산하게 움직이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님 할아버지는 서둘러 그 집안으로 들어서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무 걱정될 맛이요! 내가 살려보도록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우르르 장님 할아버지를 둘러쌌어요. 아이고,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신부의 어머니가 울며 헤어냈죠. 이 할아버지 귀신 보는 신기한 힘을 갖고 계시대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귀신을 잡아내셨다구먼! 하늘이 도우셨다고! 하늘이! 장님 할아버지를 둘러싼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그때 장님 할아버지가 신부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네, 영감님! 무엇이든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신부의 방에 들어가면 문이란 문은 모두 단단히 닫아줘야 합니다. 덧문까지도 꼭 닫아야 하면 바늘구멍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지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고 말고요! 장님 할아버지는 장님 할아버지는 서둘러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부의 어머니는 신부 방에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았죠. 장님 할아버지가 신부 방에 들어갔을 때 귀신이 신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그 목을 놓지 못해! 장님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곧 경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귀신은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어디엔가 나갔다 돌아온 이 집 모습이 신부 방에서 쿵쿵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자 살금살금 다가가 손가락으로 장지의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고 말았어요. 도망칠 기회만 찾아 허둥거리던 귀신은 이때다 하고 머슴이 뚫은 구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신부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장님 할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개 따님은 살렸지만 귀신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문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반드시 귀신이 내게 앙거품을 할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장님 할아버지는 그 마을을 떠났어요. 장님 할아버지가 숨이 끊어진 신부를 살려냈다는 소문은 잠깐 사이에 번져나갔습니다.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는 여러 신하들 가운데 마음씨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귀신을 본단 말입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는 잡아다 어미 다스리셔야 할 줄 아옵니다. 그리하여 장님 할아버지는 군사들에게 잡혀 대골로 끌려왔죠. 임금님은 쥐 한 마리를 상자 속에 넣어 가져오게 했어요. 이 상자 속에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맞춰버렸다. 예, 그것은 진주라 옵니다. 음, 그래. 그렇다면 몇 마리나 있겠는가. 틀림없이 세 마리 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벌어 화를 냈어요. 아, 진은 한 마리인데 어찌하여 세 마리라고 하느냐. 아니옵니다. 분명 세 마리가 맞싸옵니다. 이놈을 끌어내 당장 죽이거라.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은 장님 할아버지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어요. 거참 이상하군. 어찌하여 세 마리라고 했을까. 임금님은 장님의 말이 하도 수상해서 쥐의 배를 가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쥐의 뱃속에는 두 마리의 새끼지가 들어 있지 않겠어요. 임금님은 급히 신하를 불러 처형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처형장에서는 깃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깃발이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중지, 왼쪽으로 흔들리면 집행신호였습니다. 사형을 중지하라는 임금님의 명령을 전해받은 군사가 깃발을 오른쪽으로 흔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벼랑간 태풍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와 깃발은 끝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형리는 장님 할아버지의 목을 그만 베고 말았습니다. 장님 할아버지가 그렇게 숨지자 귀신은 깃발 옆에서 혀를 날름 내밀며 깔깔 웃고 있었답니다. 새 친구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산속에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에 있었어요. 조그만 마을이라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집안 식구처럼 다정하게 지냈답니다. 그중에도 도리와 서기와 저리는 특히 친하게 지냈어요. 새아이는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새 쌍둥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나이도 똑같을 뿐 아니라 키도 똑같고 생김새까지도 비슷비슷하구나. 그런데 공부도 똑같이 잘했어요. 그래서 서당 선생님은 새아이에게 말하곤 했죠. 너희들 셋은 표수를 해도 아마 똑같이 할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서당 선생님은 새아이의 아버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거든 깊은 산속의 암자로 보내 공부를 더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한 뒤 서당 선생님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어요. 새아이의 아버지들은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새아이를 어디론가 보내어 공부를 더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꼭 뜻한 바를 이루겠어요. 새아이는 곧 짐을 꾸려 짊어지고 마을을 떠났어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며 부지런히 길을 걸었죠. 그들은 깊은 깊은 산속의 비 남자 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아이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친형지처럼 의족해 지냈죠. 하지만 겨울이 되어 산에 눈이 많이 쌓이자 고향에서 매달 보내오던 식량이 제때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새아이 사이에는 조그만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고향에서 식량을 보내올 때까지 식량을 아껴야 해. 그래 식량이 떨어지면 우린 굶게 돼. 그들은 그전처럼 밥을 양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끼니떼가 되어 밥상을 대할 때마다 새아이는 다른 아이의 밥그릇과 자기 밥그릇을 견주어 보았어요. 그리고는 누구 밥이 많고 누구 밥이 적은지 살피게 되었죠. 새아이는 번갈아 가면서 밥을 지었습니다. 도리가 아침을 지으면 석이가 점심을 짓고 철이는 저녁을 지었죠. 도리가 아침밥을 지을 때는 언제나 새아이 밥을 똑같이 담았어요. 그런데 석이가 밥을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밥만 꾹꾹 눌러담고 다른 아이들의 밥은 살살 퍼서 조금 담았어요. 한편 철이가 밥을 지을 때는 다른 아이들의 밥은 꾹꾹 눌러담으면서 제 밥은 언제나 살살 담았죠. 이렇게 겨울이 나고 봄이 되자 새아이는 헤어져 제각기 따로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10년 뒤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하자. 새아이는 굳게 약속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년 지났어요. 도리가 제일 먼저 말을 타고 도착 했습니다. 도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원님이 되었어요. 배를 굶으며 공부하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니 친구들이 빨리 보고 싶구나. 도리는 10년 전에 일을 떠올리며 셋이 공부하던 남자를 둘러보고 있었죠. 돌아! 도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얼른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철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반가워 얼세 안았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다가 손을 놓았을 때 도리는 철이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어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는 도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이는 왜 안 올까? 도리가 말했어요. 아, 석이! 철이는 도리는 도리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큰 바위가 들썩들썩 하더니 커다란 구렁이가 키워나왔어요. 도리는 겁이나 피했습니다. 아니, 아니, 구렁이가 무서워할 거 없어. 석이는 늘 제 욕심만 채우다가 벌을 받아 저렇게 변한 거라네. 그 말을 듣고 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가! 석이가 구렁이가 되다니! 석이를 구할 수는 없을까? 꼭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 잠깐 기다려봐. 철이가 다시 아까처럼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도리가 서 있는 바로 곁에 큰 나무가 생기더니 이상한 열매가 잔뜩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맨 아래에는 조그만 열매가 열렸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차차 큰 열매가 열려서 맨 꼭대기에는 아주 커다란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요. 철이가 침울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죠. 석이가 저 나무에 열린 열매 중에서 제일 작은 열매를 따먹으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지.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석이는 영영 구렁이로 지내야 되는 거야.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들이 서로 저를 따먹으란 듯이 흔들거렸어요. 이것을 이것을 본 구렁이는 어슬렁 어슬렁 나무로 기어올라가더니 맨 꼭대기에 있는 제일 큰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 석이는 아직도 구렁이의 탈을 벗으려면 멀었구나. 철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다시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리는 석이가 가엾어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도리와 철이는 헤어져서 도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백성들을 공평하게 잘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철이는 석이가 사라진 산으로 올라가 암자를 지었죠. 한때는 형제보다 친했던 석이를 구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이가 철이에게 스르르 다가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철아 나를 좀 구해주겠니? 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모시겠니? 석이야 그렇다면 욕심을 없앨 수 있겠니? 그러자 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석이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죠. 그리고 남모르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십년이 지난 어느 날 석이는 몸이 몹시 가려웠습니다. 몸을 긁자 갑자기 뱀 허물이 벗겨지는 게 아니겠어요. 석이는 그제서야 친구들과 부모님을 만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호박씨를 먹으면 산 기슭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먼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채워주고 방값을 받았죠. 주막 주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한 총각이 들어섰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총각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암탉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나 마침 따끈한 방이 비어있다네. 할아버지는 암탉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놈 참 살이 도시락이 올랐구먼 값을 지면 꽤 나갈 거야. 할아버지는 짐을 꿀꺽 삼켰어요. 할아버지한테는 남의 물건을 담내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죠. 영감님 이 암탉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시커먼 속을 알리없는 총각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맡아주다 마다 손님들은 물건을 주인에게 맡겨놓았다가 아침이면 찾아가곤 했죠. 가끔 맡긴 물건을 까맣게 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각이 이 암탉을 두고 가면 좋으련만 암탉은 볼수록 탐이 났어요.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할아버지는 암탉을 차지하고 싶어서 머리를 싸매고 이국리 저국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 호박씨를 먹으면 뭐든 잊는다고 했지. 호박씨의 맛이 너무 고소해서 많이 먹을수록 많이 잊게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호박씨 맛을 보면 암탉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잊고 말 거야. 할멈 할멈 어서 일어나봐. 할아버지는 자고 있던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이고 왜요 뭔 일 났어요. 할머니가 부수수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빨리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호박씨 한 말만 얻어오시오. 할아버지는 서둘러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열 말 값을 져주고라도 속히 얻어오오.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할머니는 호박씨를 얻으러 갔습니다. 아이고 예서 여기 호박씨 그런데 이 밤중에 웬 호박씨 다령 이라오. 할머니는 심드렁하니 호박씨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호박씨 보따리를 받아든 할아버지는 얼른 총각의자는 방문을 흔들었어요. 이봐 총각 좌우 할아버지는 총각을 억지로 일으켜 앉히고는 호박씨를 까먹였습니다. 이 호박씨로 말할 것 같으면 병없이 백년에 산다는 유명한 호박씨라오. 총각은 호박씨를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어요. 아이고 잘도 먹는구먼.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까느라 손톱 밑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열심히 호박씨를 까서 총각에게 먹였어요. 어떤가 기운이 벌벌 쏟는 것 같지 않은가 할아버지는 총각이 호박씨를 그만 먹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아예 정말 그렇군요. 하지만 다행히 총각의 눈은 아직 초롱초롱했죠. 밖에서는 부엉부엉 부엉이 오는 소리가 바쁘고 방에서는 할아버지가 호박씨를 까느라 바빴어요. 아 이제 암탉 생각을 반은 잊었겠지. 바로 그때 할머니가 냉큼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우가 총각 암탉을 낚아채 가면 어쩌노. 아 암탉을 깜빡 잊을 뻔했네요. 총각은 대뜸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이고 이 망할 놈의 할망구 같으니 할아버지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총각이 다시 들어와 열심히 호박씨를 다시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또 말을 이었죠. 총각 내일 아침에는 새우젓을 넣은 계란국을 끓여주겠네. 아 계란국이요? 아이고 제 암탉을 깜빡 잊을 뻔했네요. 총각은 다시 방문을 발칵 열었어요. 아이고 망할 놈의 할망구 같으니 불이 잔뜩 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멈! 할멈은 이거나 못 꾸려! 할아버지는 실험에 얹어놓았던 커다란 호박엿 한 덩이를 할머니 입에 억지로 쑤셔 넣었어요. 할머니는 호박엿이 입에 달라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얻게 되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음을 푹 놓고 총각에게 열심히 호박씨를 까먹였습니다. 톡톡 톡톡 얍얍 쩝쩝 방 안에는 호박씨 까는 소리와 호박씨 씹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그새 호박씨의 한 마리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죠. 날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호박엿이 부터 이가 몽땅 빠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호박씨의 한 마리를 다 먹은 총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헐거니 암탉은 이제 내 거야. 할아버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이가 모조리 빠진 할머니가 호물 호물 말했죠. 이가 없으니 앞으로는 암탉처럼 콕콕 조아먹어야겠네. 총각이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쿠 하마터면 내 암탉을 입고 갈 뻔했네. 총각은 암탉을 챙겨 주막을 나섰어요. 아이고 망할 놈의 할망구 같으니 할아버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호박씨 한말을 까느라 손톱 밑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이가 몽땅 빠진 할머니를 보니 하풀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종일 속만 태우는데 눈치 없이 할머니가 물었죠. 호박씨 한말값을 갚아야 하는데 총각한테서 반값은 받았소. 이럴 수가 반값 받는 걸 깜빡 잊었네. 하지만 날은 벌써 저물고 있었답니다. 금빛 구세 옛날 한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강가에 사는 어부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나. 그만 낚시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때 갑자기 낚싯대가 휘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낚시줄을 채워올렸어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커다란 잉어가 낚여 올라왔죠. 할아버지는 잉어가 눈을 껌뻑거리자 가엾게 생각되었어요. 아이고 녀석 그래 도와줄 테니 돌아가거라. 다음날 또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젊은이가 나타나 넙죽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본 뒤 용왕님의 아들로 어제 놓아주신 잉어가 바로 접니다. 고맙습니다. 용왕님께서 용궁으로 모시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젊은이는 강가에 서서 무얼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한가운데 길이 생겨났죠. 할아버지는 어리둥절에 하며 용궁의 왕자를 따라 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본 용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어 정말로 고맙소. 할아버지는 용궁에서의 생활이 너무 신기했지만 할머니에게 어디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나와 할머니가 걱정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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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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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금방 나오는 보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무엇이든 갖고 그러자 할아버지는 왕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했어요. 용왕님은 난처하다는 얼굴을 지어보였지만 금세 금빛이 눈부신 큼직한 구슬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육지로 다시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할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아이고, 뭐든지 나오는 보물 구슬이라니. 영감, 우리도 잘 살아봅시다. 할아버지는 당장의 금빛 구슬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디 좋은 기어집이 나오너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막살이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서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과연 보물 구슬이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쌀과 돈이 나오게 해보았죠. 그렇게 금빛 구슬은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금빛 구슬 하나로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온 동네로 퍼져나갔어요. 한편, 강 건너에는 마음씨가 고약한 할머니가 있었죠. 이 고약한 할머니는 금빛 구슬이 너무도 탐이 났어요. 아이고, 그 구슬을 꼭 훔쳐내야겠어. 그래서 박물장수로 꾸민 뒤 노란 칠을 한 나무 구슬 하나를 가지고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할머니를 속여 구슬을 바꿔치게 했어요. 박물장수 할머니가 가자마자 그 훌륭하던 기와집도 살림살이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와 보니 다시 그 전에 초가집만 덩그럽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할머니가 힘없이 앉아있었죠. 아이고, 할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인의 딱 한 사정을 본 개와 고양이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꼭 찾아다 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개와 고양이는 나루터로가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곳, 저곳을 한참 헤매다닌 끝에 새로 지은 듯한 큰 기와집을 찾아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안에는 바로 그 고약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살펴보고 올게.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며 안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금빛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고양이는 생각도 안 못해 벽장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죠. 바로 그때 고약한 할머니가 와락 달려와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고약한 도둑고양이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리고 할머니는 벽장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어라, 벽장 속에 감춰둔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지만 할머니가 꼼짝 않고 지키고 있어 벽장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광 속으로 들어가 보았죠. 그래, 광 속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광 한 가운데는 마침 쥐떼가 모여서 훔친 쌀이며 그 밖의 음식을 늘어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날씨에게 왕지를 잡아 누르며 소리쳤죠. 이놈, 왕지야. 벽장에서 금핏구슬을 꺼내오면 내 너를 살려주마. 어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어서 금핏구슬을 찾아들어오너라. 왕지는 부하지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쥐들은 구멍을 뚫고 벽장 안으로 들어가 곧 금핏구슬을 꺼내왔습니다.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얼른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개와 함께 강가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나룻배가 없어졌죠. 헤엄을 쳐서 건널 수밖에 없겠어. 그렇게 해서 고양이는 금빛구슬을 입에 물고 개 등에 올라탔습니다. 개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어요. 영아, 구슬을 잘 물고 있겠지? 개가 자꾸만 물어보는 바람에 고양이가 대답을 하다가 그만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너자 개는 미안해서 슬금슬금 집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고양이는 안타깝고 분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강가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 어부가 금을 올리는 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부가 죽은 고기 한 마리를 내버리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덥석 물고 뜯어먹는데 고기의 뱃속에서 금빛구슬이 나오지 않겠어요. 고양이는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금빛구슬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금빛구슬을 찾아준 고양이를 방에서 데리고 살았어요. 개 때문에 구슬을 바다에 빠트릴 뻔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개에게는 남은 밥만 주었죠. 구슬을 찾으러 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개는 너무도 슬펐답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강을 건너가서 구슬을 되찾아올 수 있었겠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돌봐주고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슬퍼하는 개에게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며 약을 올렸죠.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개는 깔보고 웃으대는 고양이가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이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빠졌답니다. 지금도 개와 고양이는 마주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린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연자방아로 쿵덕쿵쿵덕쿵 마을 사람들의 곡식을 찌워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산 모퉁이를 막 돌아오는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소년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덩치 큰 호랑이가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어, 호랑아,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사냥꾼한테서 도망치다 다리를 삐었어. 소년은 호랑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게 가득 실은 나무찜을 내려놓고는 호랑이를 태워서 낑낑거리며 산을 내려왔죠. 그렇게 소년이 호랑이를 집으로 데려오자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며 닭이며 당나귀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무서운 호랑이를 집에 데려오다니! 우리를 잡아먹기라도 하며 어떡하라고! 저마다 꽁지를 감추고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소년은 호랑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른 집 위에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아픈 다리를 삼비로 동동 메어주고 맛난 음식도 배불리 먹여주었어요. 으아, 이거 참 편한걸! 힘들게 사냥하지 않아도 되고 사냥꾼한테 잡힐 염려도 없고 아예 이 집에서 눌러 살아야겠어! 호랑이는 이런 엉큼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호랑이가 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자 보다 못한 누렁이랑 당나귀랑 수탉이 호랑이를 달렸습니다. 어, 호랑아, 이제 다리 돋아 나왔으니 그만 산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맞아, 맞아! 돌아가는 게 어때? 싫어, 난 오래오래 여기서 살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너는 하는 일 없이 밤만 축내고 있잖아. 맞아, 밤만 축내고 있어. 에? 그럼 너희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난 말이야, 밤이나 낮이나 멍멍 지저대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지키고 있다고. 난 말이야, 새벽마다 꼬꼬대꼬꼬 울어서 사람들에게 날이 밝았다고 알려주고. 난 말이야, 매일같이 쿵덕쿵쿵덕쿵 연자방아를 돌려서 곡식을 찍고 있다고. 호랑이가 가만들어 보니 모두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누렁이랑 당나귀랑 수탉이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죠. 다음 날이었답니다. 잠에서 깬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 당나귀야, 우리 집 수다전이 수탉 못 봤니? 간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 소녀는 당장 호랑이를 내쫓고 싶었지만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 다시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렁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나귀야, 우리 집 귀염둥이 누렁이 못 봤니? 간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 소녀는 호랑이가 자신과 어머니마저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소년의 방까지 차지하고 벌러덩 틀어놓았어요. 저 녀석을 어찌 쫓아내지? 소년이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는데 당나귀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귀 좀 대어보시오. 그날 밤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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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당나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오늘 밤에는 네 차례다. 내가 죽으면 누가 저 무거운 연자방아를 돌리지? 겁에 질린 당나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더듬거렸어요. 에이, 키까지 연자방아. 내가 돌리지? 네가 저 무거운 연자방아를 어떻게 돌린단 말이냐? 당나귀는 은근슬쩍 호랑이의 성질을 도두었습니다. 으어, 좋아. 내 실력 한번 보시지. 호랑이는 으스대며 연자방아로 다가갔어요. 이때다 싶어 숨어서 지켜보던 소년이 툭 튀어나왔죠. 호랑아, 얼마나 힘이 센지 구경 한번 하자, 어? 살살 꿰며 호랑이 목에 연자방아를 단단히 묶어주었어요. 호랑이는 힘차게 연자방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호랑이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봤지? 와, 너 정말 힘이 세구나.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연자방 하나 돌리렴. 우린 이만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 멍텅구리 호랑이야. 으어, 왜? 와라고? 어서 날 풀어줘! 소년과 당나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자방아에 묶인 채 쫄쫄 굶어죽고 말았답니다. 소년은 호랑이 가죽을 팔아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연자방아 돌리는 당나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정승찌 아디를 가르치는 선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생은 한쪽 눈이 짜부라지고 코가 삐딱하여 계집종들마저 아주 업식력이었어요. 정승의 아들은 계집종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꾀를 냈죠. 아버지의 은수저를 감춰두고 선생에게 기뜸을 해준 다음 점을 쳐서 그것을 찾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계집종들은 선생을 잘 모셨어요. 정승도 이 선생이 점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한편 그 무렵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임금님의 옥세가 없어져서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 점을 쳤지만 모두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임금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왔어요. 중국의 사신인 우리나라 조정에 중국 임금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한 사람 중국으로 보내주시오. 우리나라 임금님과 신하들이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년의 아버지인 정승이 말을 꺼냈죠. 우리 아들 선생이 어떨까요? 오, 그래. 어느 정도 잘 맞히는 분이요. 믿고 보낼만하오. 임금님의 물음에 정승은 잃어버린 은수저를 용쾌 찾아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오, 좋소. 그렇게 신통하다면 중국 임금님의 옥세를 찾는 일에 그 선생을 보내도록 합시다. 한편, 선생은 이 일을 전해 듣고 몹시 걱정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이의 아들이 찾아왔죠. 선생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소년은 선생에게 귀의 말로 소곤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선생은 빙긋이 웃었죠. 그리고 선생은 마음 놓고 중국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생은 중국 임금님을 만나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심하실 것 없습니다. 석 달 안으로 찾아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국 임금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중국 임금은 신하들에게 선생을 극진히 모시라고 명령했어요. 선생은 매일 아침마다 잠을 깨면 점을 치는 채 하며 중얼거렸죠. 두 달 남짓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선생은 점을 치듯 중얼거리다가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뭐 언짢은 일이라도...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이 불나서 폭삭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에이, 이 먼 중국에 와서 어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단 말이십니까? 그러자 선생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찌 점을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로 사신을 보내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선생이의 집이 불타서 폭삭 내려앉아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선생의 용한 점에 놀랐죠. 몇 천리 밖에서 불난 것도 알아내는 점쟁이라니. 옥새 찾는 일은 아주 쉽겠군. 그럼 옥새가 없어졌다지만 멀리 간 것도 아닐 테고 말이야. 이렇게 소문이 오가는 동안에 선생은 신통한 점쟁이로 점점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실 소년이 계획을 짜서 들려준 기엣말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선생이 약속한 석 달이 다 되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짜 옥새도둑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왕 드러날 일이라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놈 옥새를 훔쳐간 놈이 니놈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 괘씸한 놈 이제야 찾아오다니. 선생님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도둑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찾아와 잘못을 잃었으니 특별히 용서해 주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자 도둑은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새는 궁궐 연못 속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은 도둑을 잘 타일러 보내고 이튿날 중국 임금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궁금하여 물었어요. 옥새는 찾을 수 있겠소. 네, 궁궐 연못의 물을 다 퍼내십시오. 그곳에 틀림없이 옥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임금은 군사들을 시켜서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게 했어요. 물을 잠깐 동안에 다 퍼내자 연못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옥새가 있었죠. 중국 임금은 매우 기뻐하여 선생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어요. 선생은 그 많은 상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점을 쳐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하지만 선생은 점을 칠 줄 몰라 난처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선생을 찾아와 좋은 꾀를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선생님, 변찮으시다는 소문을 내고 한 달쯤 문박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앓고 났더니 머리가 나빠져 더 이상 점을 못 치겠다고 하십시오. 소년의 말대로 선생은 그날부터 아프다고 몸져 놓았어요. 점 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선생은 다시 일어났어요. 선생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전보는 순서를 뺏길까봐 선생의 집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에 실증이 난 사람들은 골목에 모여앉아 두런두런 자기들 사정을 서로 털어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 처지라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공리들 하다 좋은 생각을 해내고는 기뻐하며 돌아갔죠.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내어 돕기도 했습니다. 숨어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은 머슴을 시켜 아예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차려주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잘 살게 된 것이 늘 재수로웠던 선생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도록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한답니다. 개와 원숭이 옛날에는 원숭이 엉덩이에 털이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빨갛지 않고 말이죠. 바로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원숭이는 언제나 나무위에 앉아 오물오물 쩝쩝 맛있게 떡을 먹곤 했어요. 나무 밑에는 늘 떡을 먹고 싶어하는 꽃게 한 마리가 있었죠. 원숭이야 떡 하나만 줄래? 개는 작은 눈을 위로 찢겨드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원숭이는 얄밉게 말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오면 주지. 개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에에를 썼지만 조금 올라가다 쿵 또 조금 올라가다 쿵 번번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개는 원숭이가 너무도 얄미웠어요. 하지만 늘 입맛만 다지며 돌아서야 했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개는 굴속으로 돌아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집게발을 탁탁 부딪히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반짝 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는 나무 밑에 지나가는 척하며 중얼거렸죠.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데 원숭이는 아마 그걸 모르나 봐. 그 소리에 원숭이는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지? 개가 지나가자 원숭이는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조아라 했어요. 이제 떡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떡을 먹으려고 원숭이가 움직이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사정없이 흔들렸죠. 그러자 떡도 흔들흔들 어? 원숭이가 손 쓸 새도 없이 떡은 금한 땅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개가 떡을 얼른 낚아채고는 굴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땅으로 내려 원숭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떡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개의 꿈에 빠져 내 떡을 잃어버리다니 화가 나 원숭이가 개의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구멍은 작아도 너무 작았습니다. 원숭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굴 입구에 들이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죠. 내 떡을 안 주면 굴속에다 똥을 산더미처럼 싸버릴 테다.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뭐 뭐 똥을 산다고 개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엉겹결에 집게발을 내밀어 원숭이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꽉 깨물고 말았죠. 으악 원숭이는 너무 아파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털이 몽땅 뽑혀버렸지 뭐예요. 그때부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된 거랍니다. 두고도 거지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 한 정승이 살았어요. 벼슬은 높고 재물도 넘쳐났지만 자식이 없어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죠. 그러다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구려. 정승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 온갖 정성으로 고이고이 길렀어요. 아들이 열두 살이 되던 해였죠. 하루는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손수 보안살을 한 대빡 내주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본 스님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불쌍하고 불쌍하고 불쌍하다. 부인은 참을 수가 없어 스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의 귀한 아들을 보고 불쌍하다니요. 대체 무슨 까닭이십니까? 그저 아무 일도 아니요. 시다. 그렇게 한참 실랑일을 하던 끝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석 달을 못 넘깁니다. 그 말을 부인은 하늘이 샛노랬어요. 아들을 살려달라며 스님에게 매달렸죠. 자식을 너무 귀하게 만길러 땅이 노했습니다. 그러니 남한테 밟히는 고생사리를 시켜야 하는데 꼭 살리려거든 아이를 제게 맡기십시오. 정승 부부는 기가 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들을 살려놓고 봐야 했죠. 후랴 후랴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싸서 아들을 스님한테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을 알아볼 테고 또 아들이 자기가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 테니 말이었어요. 스님은 깊은 산골 조그만 절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에게 누더기 옷을 갈아입히고 이름도 고쳐 불렀어요. 험한 일을 핥어이니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부터 네 이름은 두고도 거지란다. 온갖 것을 집에 쌓아두고도 거지가 된 아이니 두고도 거지가 맞는 셈이지. 스님은 잠시도 싫틈을 주지 않고 아이에게 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장작을 패고 걸음을 주고 밥을 짓고 빨래 하고 마당 쓸고 풀 뽑고 나무 하고 방 닦느라 두고도 거지는 손발이 다 부르트고 말았어요. 그렇게 고단한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두고도 거지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스님이 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일을 잡고 자기 옷 속에 넣고 또 넣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는 생각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너를 잡아가려고 왔으나 법령 높은 스님이 널 돌보시고 네 고생 사리도 가여워 그냥 돌아가겠다. 3년 뒤에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도 고생 사리를 견디면 백살 까지 살 수 있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스님은 간 곳 없고 옥필이만 달랑 놓여 있었어요. 두고도 거지는 옥필이와 비단옷 보자기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큰 마을이 나왔죠. 마을을 기웃거리다 제일 큰 기왓집을 찾아갔어요. 이 댁에서 머슴사를 하고 싶습니다. 마침 일손이 모자라던 터라 그 집에서는 흔쾌히 아이를 맡았죠. 두고도 거지는 그날부터 죽자 살자 일만 했습니다. 논밭 깔고 나무 하고 걸음내고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했어요. 그 놈 참 볼수록 탐이 나는구만. 주인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한편 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제 몸종 부리듯 했어요. 두고도 거지 내 세숨을 좀 떠주겠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뜨거워 이게 뭐야 다시 갖고 와 첫째와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얕보고 깔보고 타박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마음 씀씀이가 달랐죠. 두고도 거지가 가여워서 식구들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해진 옷도 키워주고 심지어는 헝클어진 머리까지 빗어주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잣집 머슴으로 산지 3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이웃마을 환갑잔치에 온 식구가 가게 되었습니다. 두고도 거지가 첫째 딸이 타고 갈 말을 끌고 오니 첫째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놈아 네가 땅에 엎드려야 내가 말을 탈 게 아니냐. 두고도 거지는 할 수 없이 땅에 넓죽 엎드렸어요. 그러자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의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죠. 둘째 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걸어서 갈 거예요. 이따 틈을 봐서 이마를 타고 잔치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만난 걸 많이 줄 테니. 그렇게 말하고 타박타박 걸어서 이웃마을로 갔어요. 두고도 거지는 셋째 딸의 고운 뒷모습을 두고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하던 일을 부리나케 마치고 말끔히 세수하고 머리에 동백기름까지 발라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래 이왕이면 새옷으로 갈아입자. 그렇게 해서 숨겨놓았던 보자기를 풀어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었죠. 그리고 한손이는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의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옥피리를 불며 잔치집으로 들어섰어요. 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선인가 봅니다. 우리 고울에 저런 인물이 있었다니. 두고두고지의 환한 모습에 모두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때 셋째 딸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란 말이야. 셋째 딸은 자기의 등기를 살짝 잘라내어 두고두고지 곁에 살그머니 다가섰죠. 아이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복도 죽이시고요. 사람들이 두고두고지에게 음식을 차려내느라 바쁜 틈에 셋째 딸은 두고두고지의 뒷머리에 제 댕기를 몰래 묶었습니다. 한편 두고두고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옥피리를 불며 잘 먹고 잘 놀다 잔치 마당을 슬쩍 빠져나왔어요. 식구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누더기로 다시 갈아입고 마당을 쓸었죠.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까 그 신선님 나와 잘 어울리지 않니? 하지만 셋째 딸은 두고두고지를 유신이 살폈어요.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자 셋째 딸이 두고두고지를 찾아왔죠. 맞으시죠? 비단옥과 옥피리. 그게 무슨 말이시오? 두고두고지가 시체미를 뚝 떼자 셋째 딸은 아까 묶어놓은 댕기를 풀어서 제 것과 딱 맞춰보였습니다. 한운수 없이 두고두고지는 지난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어요. 듣고 있던 셋째 딸은 안쓰러워 두고두고지의 헝클어진 머리를 찬빛으로 빗어주었습니다. 지친 두고두고지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했어요. 그때 꿈속에서 그 저승사자가 또 나타나서 말했죠. 약속대로 남에게 밟히는 고생살이를 잘 견디었구나. 난 이제 백년 뒤에나 다시 올 것이다. 두고두고지가 벌떡 깨어보니 셋째 딸이 여전히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지 뭐예요. 결국 두고두고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두고두고지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이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어여쁜 셋째 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색시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두 사람을 마중했답니다.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개미랑 메뚜기랑 물새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개미는 허리가 잘록하고 물새는 주둥이가 길쭉하고 메뚜기는 이마가 홀러덩 벗겨졌죠. 그런데 아주아주 오랜 옛날에는 개미의 허리는 굵직했고 물새의 주둥이는 뭉툭했고 메뚜기의 머리털은 수북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가 메뚜기랑 물새를 초대했어요. 얘들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 메뚜기는 폴짝 폴짝 물새는 겅중 겅중 신이 나서 개미네 집으로 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음식은 보이지 않았어요. 메뚜기와 물새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개미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개미는 뽈뽈뽈뽈 기어서 우솔 길려 풀숲에 숨었어요. 메뚜기도 물새도 개미를 따라 숨었죠. 한참을 기다리니 한 아낙네가 머리에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오는 거예요. 바구니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따끈따끈한 국 노릇노릇한 빈대떡과 매콤한 김치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개미가 살금살금 아낙네의 발등을 타고 올라가더니 다리를 꽉 깨물었어요. 아이고 따가워라! 그 바람에 아낙네는 깜짝 놀라 그만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쌀밥이랑 반찬들이 몽땅 쏟아지고 말았어요. 개미랑 메뚜기랑 물새는 이때다 싶어 땅바닥에 널린 밥이랑 반찬을 배부르게 실컷 먹을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은 물새가 개미랑 메뚜기를 초대했어요. 오늘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 개미는 뽈뽈뽈 메뚜기는 폴짝폴짝 신이 나서 물새네 집으로 갔죠. 하지만 그릇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물새야 맛있는 음식을 먹여준댔잖아.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물새는 겅중겅중 뛰어서 개울가 넓적한 바위대에 숨었습니다. 개미도 외뚜기도 물새를 따라 숨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개울 안에서 뽀글뽀글 작은 물방울들이 올라왔죠. 가만히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몰려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물새는 살금살금 개울물로 다가갔어요. 푸르르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물고기를 덥썩 물고 나왔죠.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바위 위에는 물고기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물새랑 개미랑 메뚜기는 물고기를 원없이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개미랑 물새랑 메뚜기가 또 만났어요. 얘들아 오늘은 내가 아주 아주 맛있는 걸 먹여줄게. 메뚜기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큰 소리를 쳤죠.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얼른 가서 잉어를 잡아올 테니. 뭐 너처럼 조그만한 게 어떻게 잉어를 잡아. 개미랑 물새는 배꼽을 지며 웃었어요. 두고 봐. 내가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테니. 메뚜기는 연잎 위에 숨어서 잉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커다란 잉어가 꼬리를 휘휘 저으며 헤엄쳐오는 거예요. 메뚜기는 잉어의 등에 뛰어내려 폴짝 폴짝 마구 발바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잉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끄러져서 그만 잉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개미랑 물새는 메뚜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저녁이 되어도 메뚜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안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어. 물새는 물새는 겅중겅중 뛰어서 연못으로 갔어요. 그런데 메뚜기는 간대였고 잉어 한 마리만 헤엄을 치고 있었죠. 어?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됐네. 물새는 잉어를 잽싸게 물고는 개미가 기다리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야 역시 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낚시꾼이야. 개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물새를 칭찬했어요. 그렇게 개미와 물새가 잉어를 맛있게 먹으려는데 잉어의 뱃속에서 메뚜기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창피한 메뚜기는 얼른 이마를 닦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오 더워 잉어를 잡으려고 뱃속에 들어가서 숨어있었더니 너무 덥네. 메뚜기가 연신 이마를 닦아드는 바람에 머리가 훌러덩 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서 먹어 내가 잡은 잉어라서 아주 맛있을 걸. 그 말을 들은 물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잉어는 자기가 잡았는데 메뚜기가 능청을 떨었으니까요.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이 주둥이로 잉어를 잡았으니 하면서 주둥이를 잡아당겼는데 주둥이가 그만 그대로 쭉 늘어나버렸습니다. 개미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허리를 잡고 데굴데굴 구르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하게 줄어들어버렸죠. 그때부터 굵직굵직했던 개미 허리는 잘록해졌고 뭉툭 뭉툭했던 물새 주둥이는 길쭉해졌고 수북수북했던 메뚜기 이마는 흘러덩 벗겨졌던 거랍니다. 소가 넘어간 호랑이 옛날 어느 산 속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토끼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주었죠. 물고기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토끼에게 호랑이가 다가왔습니다. 토끼는 당황했지만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어 호랑이님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도와줄 일이라고? 엉 그래 도와줄 일이 하나 있지. 지금 이 호랑이님이 몹시 배가 고프시다. 호랑이가 말했죠. 토끼는 겁이 더럭났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 호랑이님 배가 고프시더라도 먼저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맛있는 고기를 당장 잡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호랑이는 귀가 솔깃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하긴 당장 맛있는 고기를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너를 잡아먹을 필요는 없겠지. 그래 그 맛있는 고기는 어디에 있느냐? 아 네 저 곳입니다. 저 강인은 물고기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님이 가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수실 수 있으세요.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헉 이놈 그따위 거짓말에 누가 속을 줄 않느냐? 낙지 떼도 그물도 없이 어떻게 강물 속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냐? 아 다 준비해드릴 테니 염려 마십시오. 물고기를 못 잡을 때에는 대신 저를 잡아잡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가 앞장서서 강으로 달려갔죠. 호랑이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토끼가 설마 내 앞에서 도망은 못 가겠지. 어디 두고 보자. 토끼는 강가에 이르자 호랑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 호랑이님의 꼬리를 담그고 계시면 물고기들이 꼬리에 매달립죠. 그때 꼬리를 꺼내면 물고기들이 날려나올 게 아닙니까? 호랑이가 생각해보니 아주 그럴듯했어요. 응 좋다. 그럼 너는 꼼짝 말고 내 옆에서 물고기들이 매달리는지 지켜보다가 내게 일러라. 그렇게 해서 호랑이는 앞발로 얼음판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고는 꼬리를 구멍에 쏙 집어넣었죠. 얼마쯤 지나자 꼬리는 차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곁에 있는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고리엔 물고기들이 매달리고 있느냐? 어제 묵직해 오는 것이 이상하구나. 조금만 더 그렇게 앉아 계십시오. 물고기란 놈들은 원래 짐승털을 좋아해서 지금 한창 몰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토끼가 말했어요. 토끼는 호랑이가 물을 때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곧 먹게 된다는 기대로 호랑이는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는 사이 꼬리가 꽁꽁 얼어붙는 줄도 몰랐답니다. 꼬리가 얼음구멍에 단단히 얼어붙은 것을 본 토끼는 발딱 일어나 달아나며 말했죠. 아휴, 이 미련아 호랑이야. 좀 더 견뎌봐라. 맛이 어떤가.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아채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얼음구멍에서 도저히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호랑이는 추위를 못 이겨 결국 얼어죽고 말았답니다. 단 방귀장수 옛날에 욕심많은 부자 형과 마음착한 가난뱅이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욕심많은 형은 동생이 가진 건 뭐든다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몽땅 형이 차지했어요. 그래도 착한 동생은 형을 원망하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해답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깊은 산 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온 산을 뒤흔드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쥐를 둘러보았죠. 저만 치서 커다란 호랑이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은 너무 무서워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지게고 도끼고 다 뱅개치고 말이에요. 한참 달리다 보니 구덩이 하나가 보였어요. 아이고 옳지 저기 들어가 숨어야겠구나. 동생은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쩌렁쩌렁 울리던 호랑이 울음소리가 멀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그런데 어디서 이런 달콤한 냄새가 난담. 동생이 구덩이 안을 둘러보니 시커먼 단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동생은 단지 안에 든 것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어? 이거 맛있는 꿀이잖아. 배가 고팠던 참에 동생은 그 꿀을 실컷 퍼먹었습니다. 배가 두둑하게 부른 동생이 구덩이에서 나오는데 마침 뽕 하고 방귀가 나왔어요. 그런데 글쎄 방귀 냄새가 이상하게 달고 향긋했죠. 동생이 다시 한번 뽕 하고 방귀를 끼자 역시 방귀 냄새는 달고 향긋했습니다. 어? 신기하네.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신기하겠는걸? 그래 내 방귀로 장사를 해봐야겠구나. 이튿날 동생은 서둘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단반기 사려 단반기 사려 아니 세상에 방귀도 단반기가 다 있나? 네 단반기 냄새 좀 맡아보십시오. 아주 달고 향기롭습니다. 잉 그럼 어서 한번 끼워보시오. 방귀냄새가 정말로 닿으면 내 돈을 내겠소이다. 사람들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모여들었어요. 뿡 동생은 신이 나서 방귀를 끼웠습니다. 잉 이게 정말이네 이렇게 달고 향기로운 냄새는 처음이구먼. 맡을수록 더 맡고 싶어져요. 사람들은 매일 방귀냄새를 맡으러 동생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단반기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죠. 한편 욕심 많은 형도 단반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동생을 찾아와 물었어요. 네 방귀 냄새가 그렇게 좋다며 어디 나도 한번 맡아보자. 그러세요 형님. 동생은 형님의 코앞에다 대고 뽕 방귀를 끼웠어요. 아니 정말이잖아.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착한 동생은 호랑이를 피해 도망친 일이며 구덩이 안에 빠진 일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형에게 모두 말해주었어요. 욕심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이 말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호랑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됐다. 이제 도망만 치면 되겠구나. 형은 호랑이를 피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커다란 구덩이 하나가 앞에 보였어요. 얼굴이 저것이로구나. 바로 찾았다. 형은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들었습니다. 구덩이 안을 휘 둘러보니 역시 단지 하나가 있었어요. 어 일이 슬슬 풀리는 구만. 형은 단지 안에 든 것을 손가락으로 푹 찍어 먹었죠. 에? 맛이 왜 이래? 냄새도 고약하고 이런 걸 먹고 달콤한 방귀를 끼다니. 형은 미심쩍었지만 부자가 되고픈 욕심에 마구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꿀단지가 아니라 똥단지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형도 시장에 나가 단반기 장사를 시작했어요. 단반기 사료 단반기 사료 달고 향기로운 방귀 사료 사람들은 전에 맡았던 단반기인 줄 알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서 방귀를 끼어보시오.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냄새가 날까. 우쭐해진 형은 엉덩이에 힘껏 힘을 주었죠. 뿌웅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귀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비틀어 막았어요. 잉, 못된 거짓말쟁이 같더니 라고 이 냄새가 어떻게 달고 향기롭다는 거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형이 괘씸에 몽둥이로 흠씬 때린 다음 마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형은 어디에서나 방귀만 끼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황새와 토끼 어느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짐승들을 아주 못사게 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커다란 소나무 밑을 지나가다 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죠. 호랑이가 황새에게 말했습니다. 황새야 알 하나만 주렴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아 먹을 거야. 황새는 한운수 없이 품고 있던 알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알을 받아 날름 먹어버리고 나서 금방 또다시 황새를 졸라댔습니다. 황새야 니 알은 참 맛이 좋구나. 하나만 더 주렴. 황새는 자꾸 알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호랑이의 말을 어길 수도 없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그 옆을 지나가다 울고 있는 황새를 보았어요. 황새 아주머니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토끼를 보자 대뜸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토끼는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려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어 호랑이 아저씨 저를 따라오시면 맛난 고기를 많이 드릴게요. 호랑이는 맛있는 고기가 많다는 말에 군침을 흘렸죠. 그러자 토끼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소고기보다도 맛 좋은 참새고기를 아십니까? 저만 따라오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따시며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토끼는 억새풀이 우거진 곳으로 호랑이를 데리고 갔어요. 호랑이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참새 때를 몰아올테니 오우 하는 소리가 들려도 꼼짝 말고 앉아 계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래 그래 어서 몰아 오너라. 토끼는 재빨리 억새풀이 우거진 곳을 빠져나와 호랑이가 기다리는 곳 가까이에 불을 놓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맛있는 참새고기를 먹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을 투근거리며 우우 소리를 듣고 앉아있었어요. 얼마 후 억새불이 활활 타오르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토끼 녀석한테 속았구나! 토끼에 꽤 속아 넘어간 뒤부터 호랑이들은 불만 보면 무서워 도망치곤 한답니다. 한편 토끼가 숲으로 돌아오자 황새가 고맙다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황새님에게는 날개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더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세요. 그러면 호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황새는 높은 가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오수의 개 전라북도 임실땅에 김개인이라는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는지라 그는 농사일을 마치면 날이면 날마다 주막에 나가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아이고 저러다 술병 나서 일찍 죽고 말지 마을 사람들은 김개인이 허구한 날 주막에 앉아서 술만 마시자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루는 김개인이 어스름한 저녁에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낯선 개 한 마리가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주인이 없는 개인지 흑투성의의 삐쩍 마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아이고 그 녀석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그는 문득 가연 생각이 들어서 술 한 줄을 몇 개 던져주었습니다. 개는 기다렸다는 듯 넙죽넙죽 받아 먹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갈짓자로 걸으며 휘적휘적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저 뒤에 주막에서 본 개가 슬슬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에? 이놈의 개가 왜 따라오는 개야? 저리 가거라! 김개인이 손짓을 하며 개를 쫓았지만 개는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이내 다시 따라왔어요. 그는 쫓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김개인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어젯밤에 자신을 쫓아온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있었습니다. 용케도 우리 집까지 따라왔구나. 그는 술이 많이 취했던 터라 간밤의 일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날부터 개의 주인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김개인은 개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먹다 남은 국밥을 주었어요. 밭일을 갈 때도 나무를 하러 갈 때도 데리고 다녔죠. 개도 주인을 잘 따라 한시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개와 함께 다니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개 아범이라 부르며 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놀려대도 싫지 않았어요. 호라비 신세로 혼자 살다가 개와 함께 있어 보니 마치 가족이 생긴 듯 든든하고 즐거웠습니다. 멀리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면 꼬리를 치며 반겨주니 성질 못된 아내보다 나으면 나아지 못할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개인은 건넌마을 잔치집에 갔다가 잔뜩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개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혼자만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어찌나 많이 취했는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그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인적 드문 들판에 푹 쓰러져서는 세상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편 산 아래 들판에서 난데없이 들불이 일어났어요. 들불은 바람을 타고 그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컹컹 갑자기 개지는 소리가 나더니 풀숲에서 그 애기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개는 쉬지 않고 지저대며 어서 일어나라는 듯이 혀로 주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이빨로 주인의 옷을 물고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주인은 아무리 핥고 끌어당겨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오가며 낑낑거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냇가로 쏜살같이 달려갔죠. 개는 물로 뛰어들어 털을 흠씬 적셨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주인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어 주인의 몸에 물을 뿌렸어요. 물기가 마르면 다시 냇가로 달려가 물을 적셔와 주인이 누운 주변의 풀밭에도 계속 물을 뿌렸죠. 들불이 주인에게 점점 다가오는 동안 개는 수백 번이나 냇가를 오가며 물을 뿌려댔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개는 헉헉거리며 주인 옆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린 김개인은 주변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 풀밭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자기 곁에 털이 흠뻑 젖은 개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자신의 옷과 주변 풀밭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순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금세 알아챌 수 있었죠. 불구덩이에서 네가 나를 살렸구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개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주인을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내며 남은 힘을 모조리 쏟아부어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김개인은 눈물을 흘리며 죽은 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을 살린 충견을 위해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워주었죠. 또한 개의 무덤 옆에 자신의 지팡이를 꽂아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꽂아둔 지팡이는 큰 느티나무로 자랐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뒤로 그 고장은 개 오자와 나무 숫자를 써서 오수리라고 불렸답니다. 그리고 주인을 구한 충견도 오수의 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가면 오수나무와 의견비를 볼 수 있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 투데이